UCLA 한 백인대학 교수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시위를 고려해 기말고사를 연기해달라는 흑인 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한 뒤 위협을 받아 경찰 보호 아래 차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사건은 시험기간 연기를 요청한 학생이 소셜미디어에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올린 후 최소 2만 명이 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. 경찰 측은 고든 클라인 경영대학원 회계 교수가 이후 여러 차례의 협박을 받아 교수의 집 밖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전했습니다. 경영대 학장은 지난 월요일 학생들에게 클라인 교수의 행동을 비난하며 현 상황을 감안해 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.